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나온 미 크리에이터라는 USB 컨덴서 마이크를 리뷰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OC18이나 OC16 같이 이미 잘 알려진 좋은 음질의 마이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게 아마 최초로 나온 USB 마이크인 것 같아요. 지금 녹음도 이 마이크로 하고 있구요. Gain 스위치는 High로 되어 있고 DAW에서 녹음되고 있는 레벨은 피크시에 약 마이너스 12dbfs 정도 됩니다. 마이크 리뷰할 때는 항상 그렇듯이 후보정하지 않은 원본 오디오를 영상 편집할 때 노멀라이즈만 해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외형을 볼까요? 재질은 전체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묵직합니다. 캡슐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전면 패널에는 High, Low, Mute 이렇게 게인 조절과 음소거 스위치가 있고 LED 표시와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외부 입력 게인 스위치, 3.5mm 입출력과 헤드폰 단자 그리고 USB C 포트가 있습니다. 구성품에 보면 이렇게 다른 색상의 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패널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성품에는 USB C 케이블과 일렉트릭 기타 같은 악기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3.5mm TRRS에서 6.35mm TS 모노 케이블이 있고 마이크 스탠드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특이한 것이 외부 입력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더 연결해서 스테레오 녹음을 한다거나 기타나 베이스 또는 시리사이즈 같은 악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캡슐로 스테레오 녹음을 하고 싶다면 이 Creator Satellite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똑같이 생긴 마이크인데 USB 마이크 기능은 없고 이렇게 3.5mm 단자만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 번 연결을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마다 채널이 좌우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녹음이나 두명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파워로 작동하는 마이크는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꼭 이 세이틀라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렇게 잘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기타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이 임피던스 입력을 그러니까 이런 일렉트릭 기타나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것도 연결해서 같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디사이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게 포켓 오퍼레이터라는 이렇게 계산기처럼 생긴 그루브 박스인데요. 이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안쓰지가 오래되서 사용법은 거의 다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소음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키보드는 체리 흑주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오스트리안 오디오 미 크리에이터 USB 콘덴서 마이크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전면에 개인 스위치하고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요.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 하이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로우 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음소거. 다시 하이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오스트리안 오디오 미 크리에이터 USB 콘덴서 마이크 테스트 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빅스트리안 오브 고 fruit 빅스트리안 오브id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폴라패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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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오스트리안 오디오 미 크리에이터 usb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다시 카메라 마이크예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카메라 자체 마이크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미 크리에이터 오스트리안 오디오 오스트리안 오디오 미 크리에이터 usb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룸 어쿠스틱이 안 좋은 울림이 많은 곳에서 테스트 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해 보면서 약간 아쉬운 것은 음소거 버튼인데요. 요즘에는 usb 마이크는 음소거 버튼이 터치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별도 스위치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스위치하고 하나로 되어 있고 또 기계식 스위치라서 음소거 할 때마다 소음도 좀 들어가고 작동이 약간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공되는 usb 케이블이 usb-c 에서 c 인데요. pc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쪽은 usb-a 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usb-c 에서 usb-a 케이블이나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스트리안 오디오 명성에 맞게 상당히 느낌은 좋아요. 저음은 벙벙 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르지도 않은 컨트롤이 잘 된 소리이고 고음도 usb 컨덴서 마이크 지고는 날카롭지 않고 꽤 부드러운 소리이구요. 전체적으로는 중력대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미드포워드 성향인데 그렇다고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정리가 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음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핸들링 노이즈도 적은 편이고 이 캡슐 틸팅이 이렇게 가능해서 위치 조절하는 것도 꽤 편리합니다. 물론 이 마이크 가장 큰 장점은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마이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하이 임피던스 악기 연결을 지원하니까 스테레오 녹음을 한다거나 보컬과 악기 두 가지를 동시에 녹음해야 하는 경우에 복잡한 케이블이나 별도 장비 없이 쉽게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간단하게 포터블러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연결해서 녹음이나 방송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